구독과 좋아요 알바지창 영상이 좋아요! 오늘은 닭다리와 소금에 있는 고양이 손으로 표현을 합니다. 어려운 걸 꼭꼭해요! 계란 와우 너무 맛있다 마요네즈 고소한 고소한 맛 아삭아삭 초콜릿 매콤한 맛 흐어어어어 치킨은 정말 상큼하고 장점을 겹쳐져서 딱바로 같네요 많은도 이러고 삶을 다 먹었어요 대하일이 엄청 가득한거 같아요 마요네즈 계란 너무 맛있다 고소한 고춧가루 치즈볼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서 정말 맛있었어요 이번에는 보다 저는 바삭바삭 브라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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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삭 브라삭 아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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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라삭 아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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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